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오늘은 분양이 수차례 미뤄져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동탄의 마지막 로또 분양단지 동탄역 디에트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인데요. 대방 DMCT에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역대급 시세 차익이 발생할텐데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가압점이 낮은 분들도 당첨이 가능한 동탄의 마지막 역세권 분양 소식을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투자해야 할 좋은 입지에 있는 곳입니다. 본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청약을 계획하셨던 분들은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동탄역 디에트르 입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동탄이신도시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역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동탄의 모든 교통이 이 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SRT가 동탄역을 지나고 있고요. 추후에 GTX A노선, 인더건 동탄선, 동탄트램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더건 동탄선이나 동탄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도 수서역 SRT를 동탄역에서 타면 수서역까지 15분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GTX A노선을 타게 되면 삼성역까지 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지죠. 서울 및 수도권의 이동이 더 편리해져서 앞으로의 동탄역 인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이신도시에는 여러 특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중앙에 동탄역 디에트르가 위치하는데요. 이곳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광역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기흥 사업장이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은 곳이죠. 동탄역 디에트르 예정지의 왼쪽에는 선호도가 높은 여울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면 여기서 동탄역까지 직선거리가 매우 가까워 보이는데요. 한 300-4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상에 있는 경부고속대로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도보로 동탄역까지 이동을 하려면 동탄순환대로가 있는 이곳까지 멀리 돌아서 3.1km의 거리를 47분 동안 이동해야 한다고 네이버 지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공사가 끝나면 지상에서 바로 동탄역까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동탄역 오른쪽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되어서 그동안 가격 상승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뎠던 이 왼쪽의 상승률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 2신도시에 대한 더 자세한 지역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의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탄역 디에트르의 사업 계열을 살펴볼게요. 화성시 오산동 979번지에 공급이 되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까지 아파트 531세대, 오피스텔 323세대로 건설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겠죠.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5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 1순위, 5월 1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2순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18일이고 계약 체결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입주 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2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설계와 평형 구성을 살펴볼게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동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02동과 103동의 1,4 라인이 일반 아파트 공급면적 33평형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타워형의 84B타입이 연한 녹색의 2,3 라인에 배치가 됩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A타입의 판상형은요. 101동의 노란색 1,4 라인에 배치가 되고 전용 102제곱미터 B타입은 2,3 라인 남양의 전면부에 들어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04동에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면 1,2,3층에는 상가를 넣고 그리고 고층에는 아파트를 넣는 형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주거용과 상가를 아예 분리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내부 구조도를 살펴볼게요. 우선 84A타입은 건물의 뒤쪽 날개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앞뒤 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고요. 남쪽으로 방 2개, 거실 1개가 있는 3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유상옵션은 거실, 침실, 주방, 현관, 욕실 등으로 나눠서 제공이 되는데요. 당첨이 되신다면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4B타입은 102동과 103동의 전면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전면 남쪽과 동쪽 혹은 서쪽으로 창이 뚫린 타워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옵션은 A타입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102제곱미터 A타입은 101동의 좌우 날개 부분이고요. 84A타입에 비해서 침실이 1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조금씩 더 넓습니다. 4A가 아닌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도 맞바람이 잘 통하는 판상형 구조고요. 102제곱미터 B타입은 101동의 남쪽 전면부인데요. 84B타입에는 없는 알파룸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지 구성과 내부 구조도를 보니까 A타입의 인기가 B타입에 비해서 확실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자를 적용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어요. 84A타입은 약 4억 4천 3백만원부터 4억 8천 8백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약 4억 5천에서 4억 9천 6백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10% 30일 이내에 10% 해서 총 20%가 필요하고요. 84B타입은 확장비를 포함해서 약 3억 9천에서 4억 4천 6백만원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A타입에 비해서 약 4억 5천 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102제곱미터 A타입은 약 5억 3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102제곱미터 B타입은 약 4억 7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어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예상으로는요. 84타입 기준으로 약 5억에서 5억 7천만원 정도 그리고 102제곱미터 기준으로는 6억 3천에서 7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돼서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탄역 디에트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고요. 단지가 위치하는 화성시 오산동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당의 지역인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게 20% 다음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이 30%의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즉 낙첨이 되면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순위인 20%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을 하고요. 여기서 또 떨어지면 다시 남은 이 50%에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화성에 거주하신 분들의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화성시에 오래 거주하셨으면서 무주택자라면 꼭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1순위 조건은 세대 내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전용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가 가점제이고 나머지 50%는요. 경쟁이 있다면 추첨제 우선 공급을 적용합니다. 8호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50% 추첨제 물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야 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이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동탄역 디에트르의 시세 차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전용 8사 타입이 3억 9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중층을 기준으로 대략 4억 5천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인근 전용 8사 타입의 경우에 시세가 13억에서 14억 5천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수적으로 이 건의 시세를 잡아도요. 최소 13억원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매매가 13억원에서 분양가 약 4억 5천만원을 뺀 8억 5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당첨만 되면 8억 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추후에 입주 시에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 부족 현상으로 매매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로또 분양 물건인 동탄역 디에트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셨다면 이번 분양 물건을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